악시오스에 의하면 교회나 종교 행사, 예배에 전혀 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인의 비율은 전국 평균 49%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7만 1,15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종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버몬트로 75%였고, 루이지애나는 가장 낮은 주로 37%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미국인의 4분의 3까지 공공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이는 2001년부터 매년 퓨 리서치 센터가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는 개신교 신자는 30%, 무슬림은 28%, 카톨릭은 23%, 유대인은 22%, 동방정교의 15%, 불교 12%, 힌두교 7%였고, 몰몬교는 54%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교 봉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45%에서 33%로 출석률 감소가 가장 큰 반면, 정교의 신자는 9%, 힌두교 8% 감소했습니다. 유대계 미국인의 회당 참석률 증가만 20년 전 15%에서 현재 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2%,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종교적 신념과 주류 문화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대답을 했으나, 여전히 종교가 미국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도 57%에 달해, 종교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 사이에서 진행되는 미묘한 긴장관계를 설명한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종교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의 42%보다 더 떨어진 데다가, 18세부터 29세 사이에 35%는 개신교든 비종파적이든 종교적 선호가 없다고 밝혀, 젊은 미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애착이 약해진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종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종교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잃고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자들은 꼽았습니다. 각 종교단체들은 절기 등을 성실하게 지키는 캠페인 혹은 행사를 열지만, 참석하는 성인 비율은 여전히 낮다며, 종교단체 출석률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느슨한 종교심이 갈등을 종식시킬지, 또 다른 갈등으로 접어들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